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수록된 A9번에 대한 악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9번에서는 도, 시, 라, 솔, 파, 미래, 도, 시, 저음, 시까지 의미 나오는 기본이라는 그런 부분을 악보로 만들어봤는데요. 이 악보에서 보시다시피 연습을 하시고 이 악보를 보시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런 부분을 한 줄 한 줄 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요. 어떻게 되냐면 도, 도, 시, 도, 라, 시, 시, 라, 시, 시, 라, 시, 솔, 라, 솔, 파, 미, 파, 솔, 두개, 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텅깅입니다. 텅깅으로 토, 토, 시, 토, 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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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깅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포인트로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텅깅을 해줘야 한다. 박자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4분은 표, 8분은 표 밖에 없죠. 그 다음 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음 줄이 나와 있는 첫 부분에 텅깅 해주시고 그 다음 음에 텅깅 그 부분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 볼게요. 여기 세 번째 마디에서 시가 나오는데요. 제가 리드가 좀 말라서 근데 시 라는 부분 이 시 라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저음 시 운진은 우리가 저음 도를 누르고서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클로즈업 했는데 좀 흐려질 수가 있어요. 초점 때문에요. 자 도를 누른 상태에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안쪽 거 이 안쪽 거를 도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안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도를 누르고 그러면 시라는 소리가 나게 되죠. 이 시라는 소리가 깔끔하게 나고 이 시라는 소리에서 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시 도래 미 시 도래 미 레 솔 파 솔 미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리듬인데요. 세 번째는 내가 리듬을 먼저 2부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 레 시 미 솔 레 파 레 솔 시 도 시 바 솔 라 파 미 레 도 미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리듬이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짚고 나가지 않으면 뒷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든 이 리듬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 레 시 미 솔 레 파 레 솔 시 도 시 바 솔 라 파 미 레 도 레 도 미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야 되는데 디아 따란 디아 따란 내가 저음 C라는 소리를 먼저 날때 미리 준비해서 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 세 번째 줄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리듬 박자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고요. 네 번째 줄은요. 솔 레 시 시 할 때 시 시 동일한 음이 빰빰 나와요. 그 부분에서 해서는 텅깅으로 투 투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텅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이 어렵지 않아요. 다섯 번째 줄 그렇죠. 그냥 슬로우 텅깅 뭐 투 투 투 투 혀댈 필요 없어 다 슬로우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투 투 토 토시 도 라 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음 줄이 시작되는 처음 음 투 투 할 때 거기 텅깅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도 시 도 시 교차되는 거 깔끔하게 들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 주의해서 연주해주시고 틀리지 않게 투 투 투 투 투 투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강의 보시고 이거 완벽하게 통과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악보들이 들어가니 3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주문해서 교재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A10번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